여러분 그 이에 묻었었는데 흐린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요즘 쓰는 립입니다. 아니 제가 립에 요즘 그렇게 진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제대로 한 잔 먹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내가 메이크업을 풀매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피부 메이크업에다가 립스틱 하나만 바르는데 그 립을 아무거나 그렇게 바르고 싶지 않고 그 어딘가의 그 디테일함을 자연스럽게 딱 표현을 하고 싶은 근데 그거를 쓱 발라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제품을 고의고의 이런 트레이들에 모셔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제 파우치에 소중하게 담아가지고 다닌다든지 그런 습성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요즘 쓰는 립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트루의 요즘 쓰는 립 출발! 빵! 자 첫 번째 립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알았어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톰포드의 울트라 샤인 립 컬러 그중에서도 3번 누바일 색상입니다. 얘가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면서 입술에 녹아들듯이 발리지만 그게 너무 찐득하게 녹아들는 정도는 아니어서 질감이 저는 되게 적절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질감이 얇기 때문에 저처럼 라이트 톤이신 분들 색감 짙으면 좀 부담스럽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니트 같은 거 부드럽게 입으시고 이렇게 바르시기에 너무나 괜찮은 그런 립스틱? 은근히 차분한 느낌으로 겨울에 쓰기에 너무 좋은 괜찮은 너무 좋은 괜찮은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레드를 레이어드를 할 수가 있어요. 디올 999도 진짜 잘 쓰거든요. 이런 누디한 거 색깔 살짝 발라준 다음에 아 난 너무 입술 색깔이 없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레드 색상 짙은 거 안쪽에다 레이어드 해주면은 얘가 명도 차이가 확실하게 나고 채도 차이도 확실하게 나기 때문에 레이어드가 진짜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하기 전에 베이스용으로 사용을 해주기에도 톰포드의 누바일 색상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파우치에서 꺼냈을 때 이런 화이트한 케이스가 튀어나오는 것도 소소한 저는 재미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소소한 것들에 행복을 많이 아우 너무 조금 우울거리다. 막 행복해! 이런 건 아니어도 좋다. 음 잘 샀네. 약간 이런 느낌? 말린 장미 홍수 속에서 이거 하나는 있으셔도 좋으실 거예요. 다음은 페리페라의 잉크 모드 글로이 틴트 맘찍 로즈 색상입니다. 틴트인데도 이 제품 색상의 그대로를 발색을 끝까지 유지를 시켜주는 편이어가지고 색상의 변화가 없는 점에서 저는 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랐을 때 그 달달한 그 느낌이 뭔가 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저거 써본 바로는 페리페라의 잉크 모드 글로이 틴트 같은 그런 질감을 가진 제품은 저는 못 봤어요. 글로이 틴트가 다 비슷하지 않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특유의 적절한 도톰한 느낌하고 그리고 적절한 글로시한 그리고 유리할 광택 그러면서도 색깔이 너무 갑자기 짙어지지 않는 그 색 유지 정도 이런 것들이 글로이 틴트 중에서는 진짜 탑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홀리카 홀리카 버터블러 틴트고요. 러셔스 색상입니다. 아니 또 제가 글로이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입술만 너무 반짝거리면 어 나 오늘 이렇게 조금 촌스러워 보이지?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뭔가 오늘은 조금 블러블러하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오늘 레드도 아니야? 말린 장비도 아니야? 반짝없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은 버터블러 틴트 그 중에서도 러셔스 입술에 톡톡톡 찍어가지고 브러쉬로 살짝살짝만 펴줬을 때 그 블러블러한 느낌이 입술에 밀도 있게 쫙 펼쳐지면서 쫙 붙는 그게 써보면 계속 손이 가는 진짜 희한한 제품이에요. 얘가 블러 제형에 눈을 뜨게 해준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홀리카 홀리카 제품은 써봐야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다음은 지방시입니다. 아 지방시는 제품 이름 외우기가 참 어려워요. 인텐스 실크 이제는 외운다. 인텐스 실크 210번입니다. 인텐스 실크 이 라인이 제품이 다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면세에서나 지방시 매장을 어디서 보시면은 한번 립스틱은 꼭 한번 구경해보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실물을 딱 보잖아요? 눈에 들어오는 색깔들이 있어요. 일단 말린 장미의 이런 계열의 립들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 있고요. 조금 더 딥한 색깔의 립들도 되게 얇게 올라오기 때문에 입술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으면 테스트하는 것도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210번이 막상 입술에 발랐을 때는 너무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차분한 느낌의 말린 장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분위기를 조금 다운시키고 싶다, 차분하고 싶다 한 날 발랐을 때 되게 얇게부터 찢게까지 표현이 돼가지고 다채로운 표현이 되는 말린 장미?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얘가 좀 하드하게 발리는 듯 하면서도 입술에 얹어진 느낌은 되게 투명감이 있는 얇은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내 본연의 입술의 색깔을 좀 살려주면서 이 발색을 그대로 올려내줘요. 한마디로 두껍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조금 다크한 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이 210번 색상이 베이스 색상 정도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톰포드립이 베이스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색깔이 베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왜 안 나오나 하셨을 거예요. 다음은 클리오의 쉬폰 무드립 아몬드업 색상입니다. 이거는요. 이런 쉬폰 제형의 블러블러한 립 제형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좀 입술이 짙게 올라와도 잘 어울리시는 분들. 근데 저처럼 입술이 조금만 색상이 짙게 표현이 되면 촘스러움이 빡 같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블러블러하면서 투명하게 표현이 되는 얇은 블러 제형의 립스틱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로우만 썼었는데 아 나란 사람 왜 글로우만 썼을까 그걸 또 깨준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너무 얇게 입술에 블러하게 표현이 되니까 그냥 일단 이거 깔아놓고 립 라인만 살짝 죽여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안에 짙은 색깔로 레이어드를 했을 때 옷 질감에도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게 촘스럽지 않게 민낯채도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며드는 느낌으로 입술에 싹 색깔만 올려주는 그 느낌을 쉬폰 무드립 얘가 그걸 표현을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색깔이 제가 아몬드업을 쓰는 게 사실은 얘를 발랐을 때 아몬드스러운 느낌을 저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해요. 오히려 베이지? 누디한? 이런 느낌을 가진 이름을 붙였어야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냥 이거는 이 외색을 보고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리겠는데 하고 테스트하고 딱 했는데 입술에 딱 붙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워낙에 블러하면서 얇은 제형을 개설타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디올의 999 색상이에요. 이거는 제 이름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디올에서 보내주신 거긴 한데 웜톤이신 분들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쿨톤 레드 하면 맥의 루비우를 생각을 하시고 웜톤 레드라고 하면 디올의 999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999를 왜 추천을 드리느냐? 웜쿨에 그렇게 상관이 없이 내가 옅은 색깔의 립을 바르고 나서 안쪽에 좀 찢게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이 정도로 진한 레드를 사용하셔야 레이어드가 확실하게 되고 편안하게 됩니다. 별로 명도나 채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립을 레이어드를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이 두 겹을 발랐는데 왜 두 겹이 안 올라오지 하면서 레이어드 한 걸 더 많이 넓게 넓게 바르게 되면 베이스 립 바른 게 의미가 없어질 만큼 그냥 두 번째 바른 립 색깔이 입술 색상을 다 전체에 덮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드를 하면서 안쪽에만 좀 빨갛게 바르고 싶으실 때 입술이 얇으신 분들은 더더욱 이렇게 엄청 빨간 색상을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컨트롤하기가 쉽다는 거 그리고 얘는 톡톡톡 두들겼을 때 느낌하고 쭉 부어서 발랐을 때하고 느낌이 다른 것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립스틱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얄 얘기가 많아라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 립을 표현을 해보다 보니까요. 입술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립 라인이 도드라지게 잘못 발랐느냐 립 라인이 조금 블러 차리가 되게 발랐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미지를 조금 더 세련되게 해주냐 아니냐에 큰 차이를 주더라고요. 이 톰포드 립에다가 레이어드에도 잘 어울리고요. 클리오 시펀노드 립 아몬드업 색상에다가 레이어드에도 잘 어울리고요. 버터블로 틴트에다가 레이어드에도 잘 어울립니다. 색상에 소화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잘 쓰는 립을 소개를 해드려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서 그래도 쟤는 색상이 잘 어울리니까 저렇게 쓰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다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색상을 어떤 걸 선택을 해주느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라인을 살리면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연게 표현을 할 것이냐 윗 라인을 죽일 것이냐 밑에는 살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어울리는 립스틱은 무조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고 피곤하시다면 제가 귀찮음을 즐거움으로 승화시켜주는 그런 인간으로 여러분들께 사용이 되면 그런 심심뿌리 땅콩이 되었으면 참 좋긴 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지내요. 저는 또 온웨어 채널에서 계속 립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립 생기면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고 저도 잘 쓰는 립 바뀌고 하면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